안녕하세요 드림아티 유나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을 위한 자연유래성분 95% 이상의 장건강 맞춤식단 키치가든의 비바연어 전연령용 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천연 원료로 본연의 맛과 영양소를 듬뿍 담아낸 자연유래 장건강 맞춤식단인데요 소화개선과 면역체계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와 6가 있는 칠레산 가수분의 연어와 소화개선 및 원활한 장운동에 도움을 주는 네덜란드산 산양류 풍부한 천연유산균과 칼슘, 단백질이 들어있는 그릭요거트 장까지 살아있는 휴먼그레이드 생유산균 19종 균형잡힌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키치가든의 비바연어 전연령용 사료의 특징은 프로바이오틱스 코팅인데요 킵을 겉에 뿌려진 유산균 코팅 가루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열과 외부 환경에 민감한 생유산균을 킵을 외부에 정성스럽게 코팅했다고 하네요 모양이 도넛처럼 귀엽게 생겼죠 한 알의 크기는 9-11mm로 한입에 쏙 들어가고 또 바삭바삭한데요 퍼피, 어덜트, 시니어 모두 먹기 좋은 크기의 도넛키블입니다 그리고 소포장되어 있는 이 포장지를 보면 안전하고 간편한 항균, 항곰팡이 특허 소포장으로 되어있다고 하네요 국내 최초 단일 소재 에코 프렌들리 포장재를 사용하여 공존을 위한 반려문화를 선도합니다 사료의 권장량은 우리 반려견들의 건강상태와 활동량, 연령, 생활 패턴 및 환경, 세부종 특히 간식 급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양을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우리 우유는 6kg의 소형견에 활동량이 많은 퍼피여서 260-300g 정도를 급여해주면 됩니다 우리 우유 정말 맛있게 잘 먹죠 오늘은 우리 반려견을 위한 자연 유래성분 95% 이상의 장 건강 맞춤 식단 키치가든의 비바 연어 전연령용 사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둔 키치가든 공식물 링크를 통해 무료 샘플 증정, 365일 회원 할인, 첫 구매 20% 할인, 카카오 풀친 20% 할인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마티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